전주천 전주천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징검다리를 오가며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쪽에 있는 친구가 풍동 빠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불구하고 있습니다. 오오오 오오오 아 진짜 아니 진짜 그만할게 아니 다시 다시 야 진짜 얘 너무 부끄러워 다시 다시 뭐하라고 뭐하라고 아 한 번 빨리 하자 나 죽어야 돼 아 아 오오오 put 잡혔어 잡혔어 계속 고맙습니다.